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모계킹 실무 장기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이참에 유튜브로 공개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 기회가 되시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안프로젝트 모계킹 실무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한 지가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앞에 약 4년에서 5년 정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진행을 했었어요. 회비 한 달에 만원 정도 받고 진행을 했었고 스터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했던 것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런 책들 종이책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 결과물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계킹 실무 장기과정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영상들이 배포가 됩니다. 최근에는 작년까지 오프라인 모임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오프라인 모임으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14주라는 기간 동안에 참여하는 데 부담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과정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단위로 영상들이 배포가 됩니다. 총 14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12주 했는데 12주 갖고는 너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웹패킹, 모바일 해킹, 시큐어 코딩, 치매 사고 분석까지, 로고 분석 그런 정도 수준까지 쭉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14주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 주마다 보통 시간으로 따지면 보통 4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 7시간 정도 주마다 배포가 됩니다. 그게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제까지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과정들을 보시고 실습을 다 하셔야겠죠. 하나하나 다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매 주마다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행할 때 이거는 처음에는 취업준비생들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제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루에 12시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강의만 따라가는데도 벅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꼭 하라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들던지 아니면 정말 기회가 되면 같이 책을 쓰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이 과제가 수행이 되면 어떤 기술적인 리뷰, 그 과제 안에서 어떤 모르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잘못 기재된 부분들, 기술적으로 분석한 부분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을 정말로 중점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문장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나 아니면 정말 실무에 가서 컨설턴트는 보고서 작성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보고 작성이 거의 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밝혀낸 그런 취약점들을 보고서로 어떻게 잘 작성을 하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들을 꼭 하라고 합니다. 이 결과물들을 꼭 작성을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보고서 작성을 안 하면 나중에 후에 또 잊어버렸습니다. 많이 잊어버리고 또 다시 찾으려고 하면 다시 공부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남겨두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남겼던 사례들을 좀 보시면 이 같은 경우나 이게 제가 이제 유료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현재 온라인 실무과정 온라인 21기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과제를 제시하면 제가 과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해줍니다. 첫 주차다 보니까 이제 보고서 작성이 어떤 것들이 조금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이런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제가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더 보고서를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다음 차수의 과제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견들을 다 개인별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장을 해서 강의를 이제 들으실 수 있고 각각 과제 제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제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프로젝트에서 누적된 카페북 컨텐츠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과정생들은 모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카페북 컨텐츠라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각 기수마다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각 기수마다 나왔던 것 중에서 좋은 결과물들을 이제 카페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들한테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기 과정생들, 스터디 멤버들한테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지필했던 책들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여기를 통해 가지고 다 스터디를 관리를 했고 그 스터디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책으로 출간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를 그 장기 과정생 결과분들, 결과가 나왔던 것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처럼 이제 연구 문서들이 하나씩 하나씩 책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그 관련된 것들은 다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카페북을 보시면은 기존에 수강했던 분들이 작성했던 것 중에서 좋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과제들이 매일매일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조금 다르게 내긴 되는데 그런 과제들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료생들 기준으로 이렇게 과제를 잘 수행을 했던 분들 기준으로 출판들의 기회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자책 출판사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보안 프로젝트에서 많은 책들을 지금 이제 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저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단독으로 저자를 통해 가지고 출판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취업을 했던 그 친구 후기를 보면은 이 출판을 했던 것들이 나중에 면접을 볼 때 큰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직을 할 때 이 책을 썼던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하고 이제 금융권으로 이렇게 이직을 했던 그런 사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활동이 기회가 이제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분들한테 다 주어지지는 않고요. 정말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기술이사 아니면 연구이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카페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저하고 이제 같이 강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강사활동을 하고 싶다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육 사업에서 같이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의비들을 다 배분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추천인데 잘못 썼네요. 추천을 해드립니다. 추천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회사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는 협력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의에킨 장기과정생이나 아니면 악성코드 분석 장기과정생들이 이렇게 추천들이 와요. 제가 먼저 말하는 것보다는 그쪽 회사에서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업을 추천을 또 같이 해드리고 또 나중에 그 면접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력서 작성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멘토를 계속 해드리고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모의에킨 실무 장기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쪽 보안 프로젝트에서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듣고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